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닉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아니 근데 너 차 없어? 왜 파라본 타고 있지 얘? 형이 기장 한번 봐줄게 일단 골파 황금기사 설마 멘티스 셰프 없어? 싫어요? 와 실하네 멘티스 셰프 없어? 뽑아줄게 뽑아줄게 멘티스 셰프 뽑아줄게 기다려봐 맨업진이구나 근데 50.. 많으니까 총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3번째 뽑으면 바로 멘티스 땡큐 2번이고 1번 1번이야 1번감 멘티스다 아.. 4번이네 일단 개수가 많으니까 편하네 그래도 굴머리 멘티스나 셰프 뽑으면 된다 일단 재료도 뽑을 수 있으니까 만들어보자 개장 개장 한번 살려보자 자 우리 시우꺼 개장 한번 살려볼게요 형님들 시우개장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생술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생술장님 어서오시구요 이 개장 한번 살려본다 내가 선택한 클라스 보겠습니다 잘 봐라 개장 황홍굴머리 떴어 대박 저 황홍굴머리 저것도 좋은건데 대박사건이네 커튼엑스도 뽑을거야 커튼엑스 별로지않아 풍룡 나왔구요 일단 기득 풍룡 대장차 뽑았습니다 일단 악무노구 아 셰프 나한테 버렸어 시구레 종이소리 가버려야겠어 국제선 에이스 뽑았고 잘 준다니까 여기서 빌딩끼야 이거 누나 몬스터구 근데 멘티스가 잘 안뜬다 여기 몇 년 셰프 같다 이거 무조건 1번이지 1번 값 멘티스 셰프지 감사합니다 5번 1번이지 1번 딱 까면 멘티스 셰프 무조건 나와 아니네 셰프랑 멘티스 둘 중에 하나 뽑아야지 왜냐면 60 59개였나 계속 존나 많았어 이거 무조건 1젤 뽑아야겠다 와 왔다x3 가기네 이거 이거 무조건 3번 3번이다 가자 아 4번이네 4번 할렸네 4번 로투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봤냐? 어? 시위야 봤어? 바로 이게 형이 클라스다 셰퍼만 나갔네 이거 아이가 흑기사 구치티까지 뽑았고 셰퍼만 뽑으면 끝이네 골스벨까지 뽑았고 지렸고 야 다 뽑는데 그냥 뭐 슈퍼카 야 이거 심폐소생술 대성공인데 이거 심폐소생술 완전 성공이야 대성공인데 그냥 심폐소생술 시켰어 골스벨도 뽑았고 이제 셰퍼만 뽑으면 다 뽑았네 코튼도 뽑아볼까 코튼도 나올 것 같은데 3번 까면 코튼 나올 것 같은데 와 멘티스 또 뽑았고 쓰고 2대 3번 해주면 코튼 와 멘티스 2대 뽑았고 케이드 미쳤는데 세퍼만 뽑았고 사신형력은 골스벨도 뽑았어요 심폐소생술 완전 성공이야 이거 심폐소생술 완전 성공이야 이거 자 셰퍼만 뽑자 이제 셰퍼만 자 2번이다 이거 셰퍼만 뽑으면 바로 감사합니다 까비 1번이고 3번이지 3번 까면 바로 셰퍼 감사합니다 나이스 까비 1번이고 셰퍼가 1번이지 3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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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이 3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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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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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이 3번이 4번이 5번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